안녕하세요 복대동산은 75년생 곽용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갓밴드에 가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6월 10일 날 여기를 가입을 했어요. 6월 10일 날. 가입을 하고 활동을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오니까 어때요 만나뵈니까? 너무 좋네요. 미남 미녀 분들이 많아요. 미녀가 많아요.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면 막 던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노래 불러줄까요? 포지션에 I love you라는 곡으로.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나는 노래를 사랑한다. 봐봅시다. 이 어려운 노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 한번 해보세요. 아 술이 없어요? 술집에 술이 없으면 안 되지. 아 안 되죠. 술 있을 겁니다. 갖다 줄 겁니다. 그녀가 이거 밴드에 올라가는 거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한번. 기대됩니다. 시작 드릴게요. 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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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돌아서려 했었던 내 앞에 그대는 꿈만같은 사랑으로 다가왔었죠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되겠죠 사랑을 따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약속 하나만 해요 이렇게 아프게 너무 쉽게 헤어진 사랑하지 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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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